그 16개 동작 갔는데 딱 십발 분명히 안걸려요. 근데 물리치러 오고 같은 경우나 막락 같은 건 이거 꼬뿌만 2시간 바꿨어요. 통과 3개로만 짚으니까. 근데 노인들이니 워낙 거시기 하자면 뭐 머리꺼풀 발까지 발 끝까지 뭐 여기에 뭐 융천열이니 뭐니 그 발까지 싹 다치기 위에부터 다 죽어야지. 다치기 위에부터 사라지기 손가락 3개로 다시 길 따라서 그니까 뭐 몇 풍몇니에 못 들어도 있고 몇 풍몇니에 못 들어도 있고 어디 맥주면서 뭐 맴 풍몇니에 larig 자